투자는 부자의 완성이다. 투자 없이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버는 것은 어떤 것이든 길게 보면 특별하지 않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건 장사로 돈을 벌건 사업으로 돈을 벌건 결국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생계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액이 많고 저금의 차이 있고 생계를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문직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할 뿐이지 근로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부자로서 여유를 즐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여유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투자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선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투자는 꼭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근로소득과 시간을 자양분으로 자란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J1님이 지은 부자의 자세입니다. 부제는 부자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닌 자세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인드 지침서. 중고가 2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J1님은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돈에 대한 자세 중에서 돈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운다. 근로소득은 필수다. 돈을 비율로 생각한다.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사지 않는다. 투자에 대한 자세에서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투자의 필요성을 일찍 깨닫는다. 수익이 명확한 곳에 투자한다. 투자는 시간관리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과 좀 비슷한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자세. 부자는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1. 돈에 대해 위선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를 통한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은 온통 돈 쓰는 생각뿐이다. 가장 필요한 부자가 되는 과정과 방법 따윈 안중에 없이 부자가 되면 이란 가정으로 돈 쓸 생각만 한다. 부자가 되면 크루즈 여행을 하고 유럽 여행을 하고 명품을 사고 수입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사는 공상만 한다. 이런 공상들 모두 무엇인가 돈 쓰는 생각이다. 돈을 벌고 싶어하면서 하루 종일 돈 쓸 생각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다. 이미 생각은 온통 돈 쓸 국리만 하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반면 부자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돈 벌 국리를 한다. 어떻게 하면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목표한 작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말처럼 이미 확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리를 하기에 좀 늦더라도 결국 이뤄내고 만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돈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다. 부자는 크건 작건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빈자는 큰 돈만 돈이라고 생각한다. 1억 원은 돈이고 1만 원은 돈이 아니다. 10층을 목표로 하는데 1층 따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10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즉 1만 원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본 사람만이 1억 원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단 여기서 직장근로소득은 스스로 번 돈이 아니다. 직장근로소득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 대가에 불과하다. 능력에 따라 누군가는 1시간 노동 가치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최저시급이 될 뿐이지 스스로 번 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직장소득은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직장소득은 젊은 시절 자신의 시간 가치를 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돈은 작건 크건 다 같은 돈이다. 빈자는 작은 돈을 창피하게 생각하기에 물건을 사더라도 쉽게 깎지 못한다. 중고는 어차피 상대방이 버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에 가격을 깎을 수 있어도 백화점에서 가격을 깎으면 창피하게 생각하는 태도 몇 천이나 몇 억이 넘는 고가의 물건을 깎는 것은 창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돈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말이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더 많이 벌 국리를 한다. 그러나 빈자는 돈 밝히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뒤에서는 도박, 복권, 비트코인 같은 한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찾아 헤맨다. 스스로 10만 원도 벌어보지 못했으면서 고작 10만 원을 버느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돈에 대한 위선이다. 1억 원을 벌기 위해선 1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위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흔히 부자가 더 쪼잔하다. 인색하다는 오해도 받는다. 부자들에게 돈은 그저 돈이지 크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2. 근로소득은 필수다. 흔히 부자의 상징인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즐겁게 노는 것만 떠올린다. 그런 것은 졸부 자녀들이나 잠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단기간 실컨 즐겁게 놀기만 하다가는 결국 가지고 있던 부마저 모두 잃게 된다. 또한 돈만 쓴다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자수성과 많은 부자들은 은퇴를 빨리 하려고 마음먹지만 결국 은퇴하지 않고 소소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치는 자주 할 수 없을 때 가끔 한 번 할 때나 즐거운 것이지 매일같이 사치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질린다. 짜장면도 가끔 먹을 때나 맛있는 것이지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것과 같다. 천국에는 꿀이 넘쳐 흐린다는 말도 현세의 꿀을 자주 먹지 못하기에 이상적일 뿐 물처럼 넘쳐 흐리면 결국 질려버린다. 부자들은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일 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혹자는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말이다. 이 또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일이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노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뇌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고 싶은 일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도록 진화한 것이다. 즉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일에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도록 되어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에 얻힐 수밖에 없다. 직원이 필요하고 거래 상대가 필요하다. 직원이나 거래 상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자조차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도 능동적으로 꾸준히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거의 평생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만났던 고령의 부자들 역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일부는 근로소득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론에서나 가능한 100% 착각이다. 근로소득은 생계를 위한 기본소득이다. 그에 반해 투자소득은 여유를 위한 소득이다. 하지만 여유를 위한 투자소득은 근로소득 없이 이룰 수 없다. 즉 근로소득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연적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유를 위한 투자소득을 위해 근로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고 투자소득을 완성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생계를 책임질 근로소득은 필수라는 말이다. 초반에는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번 돈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번 돈을 관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로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근로소득이다. 건물주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착각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여 번 돈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매달 500만원씩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샀다고 하자. 매달 500만원 중 대출에 대한 이자 250만원을 내고 순수익이 250만원이라고 하자. 이 순수익 250만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스스로 부동산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 역시 관리를 꾸준히 해야 월세 수익이 유지되는 것이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월세가 들어오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 원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근로소득 활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때문이다. 초보들은 그저 월세 받는 결과만 생각하는데 실제 월세를 받아 위에서 말한 대로 건물 유지 비용 등을 내다보면 초보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젊은 나이의 은퇴를 꿈꾸는가? 그런 헛된 꿈은 일찍 깨는 것이 좋다. 어차피 젊을 때 근로소득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건 생계를 위한 것이건 필수이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은퇴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일을 찾는다. 그때 하는 일은 분명 현재 하고 있는 근로와는 다를 것이다. 3. 돈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운다.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독에 물을 제대로 부으려면 그 독이 깨져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밑빠진 독에는 제아물이 물을 많이 부어도 가득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것을 관가하고 돈만 많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현명하지 못한 돈 쓰기는 소금물과 같다.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고 더 많은 소금물을 먹게 된다. 그렇다면 현명한 돈 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과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 즉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돈 쓰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돈을 쓰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20만 원짜리 돈이 10만 원으로 세일한다고 하자. 필요도 없는데 덜컥 산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값이 싼 것은 필요 조건이 아니다. 또 하나 마트에서 카트에 부식을 잔뜩 담아놓고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이 역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돈 쓰기를 한 것이다. 부식을 3개월 동안 먹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서 가방을 사는 것 대출을 받아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것 모두 현명하지 않은 돈 쓰기이다. 과도한 보험료, 적금, 펀드도 마찬가지다. 지출을 먼저 통제해야 한다. 비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고정비용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공과금, 교통비, 주거비, 식대, 관리비, 보험, 적금, 펀드 등이 있다. 이 고정비용은 가급적 월 소득 수준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본인의 월 지출 중 무엇이 고정비용인지 모르겠다면 매달 지출을 점검하여 연속 3회 이상 지출한 금액을 고정비용으로 분류하면 된다. 매달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정리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자동 가계부 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해 정리한다. 이렇게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가령 월 100만 원을 버는데 고정비용이 80만 원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입의 절반 수준인 50만 원 이하로 줄여라. 가장 먼저 줄이기 쉬운 것은 당장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 없는 비용일 것이다. 불필요한 보험, 펀드, 적금들이다. 그동안 불입했던 돈이 아깝다며 계속 넣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를 매몰비용 효과라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 계속 발생될 피해를 감수하는 현상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해결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세로는 더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로 고용 비용이 더 늘어난다. 물건을 살 때 절대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지 말라.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면 당신은 12개월 단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부분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는 물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다. 아울러 그런 물건들은 상술로서 이미 제품 가격에 할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비싸게 구매하는 꼴이다. 둘째, 소모비용이다. 회계용어상 고정비용의 반대말은 가변 비용이다. 소모비용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이벤트성 비용이다. 선물, 경조사비, 의복비, 미용비, 비정기적 세금, 생활용품비 등이 있다. 쉽게 말해 고정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소모비용이다. 이 소모비용은 고정비용보다 쉽게 줄일 수 있다. 카드나 통장이체를 이용하므로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을 통제하면서 매달 평균 지출 총금액을 따져보라. 평균을 내는 기간이 길수록 더 좋다. 시즌에 따라 지출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봄과 가을에 경조사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전체 기간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따져서 그 금액을 비교하여 통장 여유장고를 3개월치, 6개월치, 9개월치 식으로 늘려나가라. 가령 전체 기간 월평균 지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지출을 통제하여 통장 예금 장고를 3개월치인 300만원으로 늘린 후 다음에 600만원, 그 다음에 900만원씩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들여다보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즉 돈을 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당신이 무엇을 하건 돈이 쌓이게 된다. 5.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사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습관이 생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싸다고 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안 좋은 점은 다음에도 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를 부자는 일찍 깨닫고 돈을 쓰는 방법에도 적용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물건을 산다면 안 좋은 습관이 다음에도 그대로 드러나듯 다음에 또 싼 물건을 생각 없이 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원칙이 부자들은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사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산다. 합리적인 구매라며 중고 제품을 사고 할인하는 제품을 산다. 이런 습관은 틀린 문제를 방치하여 계속 틀리는 것과 같다. 할인하는 제품은 어떤 것일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다. 재고로 가지고 있어봐야 보관료나 유지비가 들어가니 그런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할인해서라도 판다. 그런 속내는 알지 못하고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수레소가 구매한 할인 제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중고로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제품을 샀다고 하자 그 제품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면 중고로 팔겠는가? 중고로 파는 제품은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파는 것이다. 어차피 천만 원 모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천만 원을 모아본 경험이 이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힘과 에너지가 천만 원을 이천만 원으로 불리고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굳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도 없는 것들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데 돈 들이고 버리는 데 돈이 나가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습관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 돈에 맞춰서 명품을 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 즉 명품을 갖고 싶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그나마 싼 제품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습관으로는 돈을 모으기는 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대금으로 고민만 늘어날 뿐이다. 그런 고민들을 잔뜩 머릿속에 구겨놓고 돈벌 국리를 할 수 있을까? 투자에 대한 자세.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1.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부자가 되는데 왜 꼭 투자가 필요할까? 2. 자본주의 생리에 따른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먹고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990년대 1만원의 가치와 지금 1만원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시장 경제가 다변화 다각화될수록 필요한 돈의 양은 증가한다. 필요한 돈의 양만큼 국가는 화폐를 생산해야 하고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진다. 그로 인해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 가치 하락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로 인해 생산된 자산의 가치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단순 노동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자산 상승을 쫓아갈 수 없다. 단순하게 연봉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만약 화폐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하게 되어 너도 나도 돈을 꽁꽁 쥐고 쓰지 않게 되니 더 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돈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처럼 국가경제는 마비상태가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2. 투자의 필요성을 일찍 깨닫는다. 투자는 부자의 완성이다. 투자 없이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버는 것은 어떤 것이든 길게 보면 특별하지 않다.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건 장사로 돈을 벌건 사업으로 돈을 벌건 결국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생계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이고 생계를 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문직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할 뿐이지 근로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부자로서 여유를 즐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여유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투자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선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장인이건 장사꾼이건 사업가이건 돈 나올 구멍은 뻔하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소득은 없다. 이것이 미래를 막막하게 앞이 안 보이게 만든다. 소비로 빚을 지게 되면 빚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매달 소득에서 일정 부분 떼어내어 돈을 모아 여유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가령 매달 월급으로 200만원씩 받는데 이 중 10%인 2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400만원이 되었을 때 여행을 다녀온다면 이 또한 이론적으로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녹록지 않다. 그렇게 돈을 모았다가 급하게 쓸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텐가? 다 모았다고 해도 그렇게 모은 금액으로는 여행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며 제대로 즐기기도 어렵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여유를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사진이나 찍는 여행이 고작일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왔다는 명분만 있을 뿐 제대로 즐기기 어렵지 않겠는가? 또한 실제 여행을 가보면 늘 예산을 초과해서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매달 200만원씩 받는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천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하자. 무려 5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다.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2천만원, 4천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하자. 불로소득 일부를 사용해서 제약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것이며 불로소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바로 투자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로서 발생되는 불로소득이 절대로 근로소득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투자소득은 운이 좋아 1년이 걸릴지 운이 없어 5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란 변수를 잘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 투자소득에는 꼭 필요한 3요소가 있다. 첫째, 지식. 둘째, 시간. 셋째, 자본.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비율로서 구성된다. 가령 지식이 부족하면 시간이나 자본이 부족분만큼 채워져야 하고 자본이 부족하면 지식이나 시간이 부족분만큼 채워져야 한다. 그저 지식도 없이 짧은 시간에 투자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시간이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생계를 위한 근로소득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시장에 뛰어들지만 시간이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추풍낙엽처럼 모두 나가 떨어진다. 특히 초보자는 지식조차 없으면서 과도한 욕심으로 주식 종목이나 부동산 물건 하나 잘 투자하면 금방이라도 대박을 낼 것처럼 기대한다. 생각해보라. 초보자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모두의 꿈속에 신이 나타나 로또 번호를 불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즉 투자는 종목이나 물건으로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세다. 올바른 자세만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생계에 필요한 근로소득을 무시하고 전업투자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거의 100% 실패했다. 투자는 꼭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근로소득과 시간을 자양분으로 자란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3. 수익이 명확한 곳에 투자한다. 부자들은 무엇에 투자할까? 금, 달러, 미술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것은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흔히 부자들은 집에 금을 쌓아두고 금고에 달러를 채우고 창고에 미술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부자들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똑같다.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다. 직장이건 장사건 사업이건 돈을 벌고 지식을 쌓아 그 돈을 미천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경제 위기를 지나오며 어려움도 겪는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고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된다. 반대로 호황을 겪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배운다. 부자라고 투자로 돈을 버는데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 시간, 자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투자한다. 그렇게 투자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이 곧 여유를 위한 자금이 되고 그 여유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일부 초보들은 시간과 지식은 무시한 채 큰 돈을 벌려고 한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기에 짧은 시간 동안 시세 변동폭에 그대로 노출되어 큰 돈을 잃는다. 변동폭에 노출되면 왜 돈을 잃을까? 시간이 짧을수록 변동폭을 통제하기 어렵다. 시세가 하락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탐욕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 공포가 시간에 쫓기면서 변동폭을 심리적으로 감수하지 못한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어보지 않은 아이는 뜨거움을 결코 모르는 법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제 아무리 경험을 말해줘도 쉽게 강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필자의 말을 꼭 명심하라. 4. 투자는 시간관리다. 투자를 통해 돈이 증가하는 시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에 따라 돈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들은 통장장고에 천만원이 쌓이면 그런 속도로 언제 큰 돈을 벌겠냐며 포기하는데 돈은 결코 쉽고 빠르게 버는 것이 아니다. 받는 월급만 계산한다면 돈의 증가는 뻔하지만 투자가 합쳐지면 시간이 흐리면서 불어나는 것이다. 작은 돈까지는 천천히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중치가 붙어 체감할 정도로 돈이 불어난다. 이를 흔히 복리효과라 한다. A씨 역시 그랬다. 작은 돈이 모여도 서두르지 않았다. 살아 있으니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그저 생존을 위해 직장을 다니며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1억 원이 잔고가 쌓였을 때도 그 돈으로 평생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변함없이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무리하지 않고 기존 투자만 잘 관리해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확신이 생긴 A씨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 예상한 대로 직장을 먼저 그만두었다. 굳이 직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직장에선 그렇게 퇴사한 A씨를 신화로 여겼다고 한다.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 자발적으로 나갔으니 신화처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결국 투자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야기 속 주인공 부자도 그저 버티듯 시간을 관리했을 뿐이다. 많은 초보자들은 공상과학 속 순간이동처럼 과정과 시간을 무시한 채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결코 그런 부자는 없다.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투자를 꾸준히 한다면 분명 부자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 3년 만에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 역시도 부러워할 것은 없다.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졸부나 사상 누각처럼 이루어낸 부를 쉽게 이룰 수도 있다. 벼락치기로 쉽게 성적을 올린 학생들이 결국 최종 시험인 수능에선 성적이 안 좋은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10년이 걸리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10년이 걸리는 만큼 불경기를 겪으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안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어려운 시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지식을 만들 수 있다. 어차피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다.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만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자신만의 시간관리 방법을 찾아라. 이번 시간에는 부자는 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와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본 것은 돈에 대한 자세와 투자에 대한 자세였고요. 이 책의 다른 장에서는 일에 대한 자세, 직장에서의 자세, 장사와 사업을 임하는 자세 등 다양한 부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 전체가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가 20배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책이면 그렇게 거래가 되나 궁금해가지고 읽게 되었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세이노이 가르침처럼 상당히 촌철살이 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책을 읽어본 결과로는 그런 지름길은 없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지출을 통제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불리는 것도 단기간에 크게 돈을 불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테크나 투자에 필수적인 게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기 전에는 시간이란 개념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 데는 필수적으로 시간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어야 되고 그 시간이라는 변수를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되는데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소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5년, 10년 내에 큰 부자가 되고 싶지만 하지만 그런 경우는 시기를 잘 타고 운때가 정말 좋게 맞아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10년 이상을 보고 꾸준하게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듣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